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 슬로우 앤 스테디라는 스팀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슬로우 앤 스테디라는 스팀 게임입니다 요번에도 모바일 게임이 아닌 스팀 게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게임은 스팀에서 보니까 공짜에요 그냥 아무나 다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세장 버전이 두 개가 있네 오리지널 펭귄 어 뭐야 스토리가 있어 거북이랑 이거 뭐야 토끼인가요 그 대사 같은 게 없네 어 대충 보니깐 거북이랑 토끼랑 경주 내기를 해서 누가 1등인지 가리자 알겠다 하트 뿅뿅 vs 아 스페이스바랑 d 이 키보드인가 봐요 어 뭐야 아 토끼 저기 간다 그니까 이 게임이 뭐냐면은 이 쬐끄만한 거북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도착 전까지 그냥 가는 간단한 게임인데 저도 그것까지 밖에 몰라요 게임이 너무 간단한데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키보드 누르면서 가면 되잖아 아 근데 지금 깨달았다 속도가 너무 느리구나 이거 근데 그래 봤자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노가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노가다를 하는데 여기서도 노가다 게임을 한다 쬐악 개 빨라 이대로 가자고 어 아주 좋았어 아 웬만하면 키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다 써야지 더 빨리 가는구나 어 이 정도면 금방 깨겠는데 왼쪽 밑에 몇 미터 갔는지 보여주는데 100미터까지 가면 되나 왠지 모르게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스킵하면서 볼 것 같아 이거 거북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스킵하면서 볼 것 같은데 제가 편집으로 최대한 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10미터 왔는데? 지금 시작한지 3분밖에 안됐거든요 금방 깨겠구만 다만 저의 손이 앞을... 뭐 이 미친 뭐야 이거 아 저 코끼리 뭐야 3미터나 밀려놨어 아 눈치 제대로 깠다 중간중간에 이런 트랩이 있다고 어 꽤 좋았어 난 근성맨이라고 무조건 깨줄게 아 오 나 좀 쉬었다 가자 와 나 이거 진짜 안되겠다 스페이스바람 눌러야겠다 아 이러면 또 너무 느리잖아 아이 키보드 3개 동시에 계속 눌러야 돼 그치완트 게임 우와 안돼 괜찮아 조금 밀려났어 처음으로만 안 가면 돼 벌써 16미터 17미터 왔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게임이 생각나네 옛날에 QWOP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도 이제 요런 식으로 달리게 해가지고 100미터까지 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 게임을 또 다 깨봤습니다 그 게임을 다 깬 근성맨으로서 이게 무조건 깹니다 진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깬다 이 고양이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겼냐 어 아무것도 없는 거 같아요 저기 앞에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 저거 뭐지? 악어를 조심해라? 아 앞에 다리가 있는데 딱 봐도 악어로 다리가 돼있어요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? 악어가 또 방해할 거 같은데 딱 보니까 아 이거 클릭으로 됐으면은 과 녀석으로 그냥 오지게 해버리는 건데 자 이제 곧 있으면 악어한테 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 저의 손가락은 괜찮습니다 악어야 제발 그냥 날 보내주면 안 되겠니? 너 뭐냐? 정체가 뭐이야? 자 이제 악어 밟는데 뭐야? 너 뭐야? 어? 아무것도 없어? 아 불안한데 이거 얼굴 밟으면 순간 뭐 일어날 거 같은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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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나가게 해줘 제발 나 힘들게 왔단 말이야 하이루 악어님 안녕하세요 헬로우 크로커 날씨 어? 그냥 지나가게 해주나? 어? 아 감사합니다 아 악어님 감사합니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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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악어님 어? 아무 일도 없는데? 아 감사 아아아악 저 미친 아 저거 이씨 나 그냥 갈게요 제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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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거지같은 트랩이 나올지 상상이 안 가네 이거 설마 처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트랩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 진짜 오버인데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100m까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벌써 42m 나왔는데 100m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뭐야 아 누가 밀쳤어 어떤 이런 미친 공기가 날 밀쳤어 아 손가락 이거 너무 아픈데 이 게임 미쳤다 게임 잘못 골랐다 아 이 토끼 벌써 도착했겠다 이거 내가 졌네 오오오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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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야 내려 아 너 때문에 차 안 가지잖아 무거워서 야 뭐야 저거 아 나가라고 아 쟤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왜 내 위에 앉아있는 거야 어 끝까지 있네 이거 나가라고 아 마우스로 못 쫓아내나 이거 아 얘 때문에 무거워서 안 가지는 것 같아 너 쟤 뭐야 제발 멍멍님 멍멍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멍멍님 오줌 한 사발이 싸고 가셨네 새 날아간다 날아간다 잘가 수고 저 앞에 뭐냐 저거 땅에 뭐 심어져 있는데 당근 뭐지 멍멍님 제발 멍멍님 멍멍님 그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우 사람 놀래키고 있어 저게 초스피드 아이고 뭐 있을 것 같아 저거 당근 뭐야 앞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심지어 당근이 3개나 있어 하나 뿐만이 아니야 너 정체가 뭐야 괜찮아 이 정도는 멍멍님 제발 오줌만 싸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당근은 뭐 별거 없네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당근 뿅 수고 야 벌써 74미터 나왔어요 이거 진짜 엄청 빨리 온 겁니다 어 어 오줌만 싸고 가겠지 어 어 그렇지 쟤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뭐 개껌이라도 줄이 그만나와 아 기분 드럽네 저거 아까부터 머리에 오줌 싸고 도망가 어 저거 뭐야 앞에 왕달팽이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달팽이보단 빨라 어 앞에 뭐야 저거 도착 어 뭐야 저거 도착지점인가 뭔 소리야 어 뭐야 아 저거 미친거 아니야 아 나한테 왜 그래 아 한번에 몇 미터면 뭐냐고 저게 나한테 왜 이럴 아 아 다시 여기까지 왔다 또 미사일 쓰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진짜 오바다 하지 마라 어 저기가 딱 봐도 꼬림지점이네 저기까지 아 마지막이라서 멀리 보냈구나 아 오케이 좋았어 뭐야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별거 없네 어 진짜 100미터 가는 건가보다 이제 91미터 정도 왔거든요 자 마지막 힘을 다 짜네 힘내 아 손가락 뿌라질 것 같아 지금 미치겠네 이거 잠깐만 달팽이 왜 앞으로 오는 거 야 너 뭐야 왜 막 내 앞길 막아 야 뭐야 얘 어 얘 때문에 앞으로 안가 너 뭐야 저 달팽이님 비키시죠 아 비키라고 뭐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아니 나보다 더 느린 놈을 아 이거 확 밀어버려 그냥 아 아니야 오히려 좋아 쉬는 타이밍이야 오히려 좋아 어 지나갔다 아 수고 나 간다 어 잘 떨어져 하하하하 이 망착한 녀석 야 얘 진짜 끝났다 진짜 끝났다 설마 마지막에 뭐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자 3미터 2미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즈니 어 꼬린 99미터 어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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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린 하하하하 왕관 이게 바로 나거든 이 녀석아 스토리 있나 한번 볼게요 왕관을 씌워줬고 아 뭐야 거북이가 1등 했어 토끼 어디 갔어 모든 동물들이 다 축가를 해주고 어 별이랑 메달이랑 뭐 이렇게 얻었어요 어 다 좋아요 해주고 아이 감사합니다 거북이가 1등한 상상을 한 거야 아니지 뭐야 아 토끼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기다리다가 죽었어 아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이고 거북이 눈물 한 방울 찔끔 이렇게 하고 토끼야 미안하다 어 아 이게 토끼 무덤인가 봐요 왼쪽에 있는 게 어 눈이 빨간색으로 변했어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보니까 펭귄버전도 있거든요 이건 뭐지 어 토끼집 여기서 펭귄이 찾아왔어요 무슨 가방을 건네고 아 돈 돈 엄청 많이 주네 뭐야 펭귄이 그 돈을 들고 갔다가 복수해 주는 건가 그 거북이 녀석 말이야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아니 이런 아 뭐야 또 시작이 아 근성맨 이번에 왠지 펭귄이 되게 방해를 할 것 같은 걸은 느낌이 드는데 어 코끼리 저거 다쳤다 뭐야 코 다행히도 아 저 이 미친 야 야 저거 뭐야 어 뭐야 뒤에 자동차 온다 어 나 밀어주려고 어 밀어 어 밀어 밀어 오히려 좋아 어 자동차 들이박는다 들이박는다 야 방어 와 들어와 어 아끼 뭐야 저거 엥? 아 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고 저거 뭐야 이 응원하는 거야 고맙다 아니 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은 무슨 트랩이 있어도 이 뒤에서 자동차가 막아주니까 뒤로 가지는 않는 거야 어 오히려 좋아 아 땡큐 야 잠깐만 야 앞에 이 럴링머신 뭐냐 왜 반대로 들어가 에이 당연한 건가 반대로 들어가 아이 뭐야 이거 저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야 럴링머신 밟았는데 가는 속도가 굉장히 저이씨 야 아 뒤에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쉴 수가 없단 말이야 아아 진짜 미치겠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드디어 럴링머신 넘겼다 설마 저 앞에 있는 펭귄이 또 뺨싸다고 날리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니지 그러지 마라 어? 여우 뭐야 여우 뭐야 나 밀어주려고 어 땡큐 와 가만히 있어도 간다 오 와 좀 쉬자 와 아 고맙다 고맙다 너밖에 없다 진짜 어 뭐야 아 이런 이씨 저 야 저 발로 차면 어떡해 앞에 악어 또 있잖아 어? 저 앞에 뭐야 물개랑 펠리콘 오오오오 비행기 뭐 어? 오오오오 나한테 눈덩이 던지고 가네 오케 좋았어 마음껏 던지라고 어 깜짝이야 어 뭐야 너 뭐 뭐야 이거 왜 가려 어? 악어가 이거 입 벌릴 텐데 잠깐만 나와봐 아 귀여운데 이거 뭐라고?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어 어 야 왜왜왜왜 왜왜왜왜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하는 거야 오 그렇지 악어님 감사합니다 어 눈덩이 또 던질라고 던져 어 수고 하하하하 타격 1도 없죠 1도 없죠 앞에 근데 이거 길이 있는 거야 물 아니야 빙판길인가 야야야야야 뒤에 펭귄 뭐냐 왜 불안하게 펭귄이 날 수가 있었던가 저 뭐야 아 또 눈 던지네 저거 그냥 어 저 비행기를 폭파를 시키던가 해야지 그냥 나의 연타 속도는 빠르다고 인요 속들아 으아아아아 저 또 뭐야 저 미친 저거 괜찮아 다시 가면 돼 어 펠리콘이 저거 펭귄 잡아먹는다 저거 봤어요 방금 야 다 잡아먹어 펭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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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어 얘는 뭐 상관없어 괜찮아 어 화면 닦아줄라고 고맙다 어어 얘는 착한 펭귄이네 착한 펭귄 저 야야야야 오지마라 야 또또또 위에 앉았네 저거 무거져서 얘 때문에 또 잘 안 가진다 이거 야 나가라 어어 아 왜 내 위에 앉았어 어어 펭귄이 언제부터 하늘을 날았어 그리고 어어 왜왜왜 어 하이루우 안녕하세요 펭귄님 하하 깔깔깔깔깔깔 어 뭐야 나 비웃는겨 뭐야 어 어 서로 왜 싸워 어 야야 서로 싸우라 아 참참참하는 거야 야 뺨대기 때려라 야 이 녀석들아 또 맞아야지 또 맞아야지 카라찜 하하하하 어 참참참 뭐야 또 맞아? 하하 연속으로 맞네? 어 뭐야 이겼어 아 펭귄 도망간다 뺨 맞기 싫어져 야 앞에 탱크 뭐야 아니지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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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또 언제 다시 가 어어 어 뭐야 끝까지 가보자 다시 여기까지 왔다 아 저 앞에 탱크 진짜 미치겠네 저거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짜증나 아 저거 뭐야 어? 펭귄 날아온다 설마 나한테 뭐 뭐 하.. 어어 아 잠깐만 여기서 쉬고 가면 안돼 잠깐만 아 땀난다 땀나 아 저거 뭐 준비하고 있잖아 저거 뒤에 뭐야 어어 어어 당근 당근은 괜찮아 별로 안 밀려나 어어 어어 왕당근 하하하 괜찮아 그렇게 멀리 안 밀려나서 괜찮아 아 나한테 딱 봐도 대포 쏠 거 같은데 왜 언제 쏘는 거야 도대체 설마 처음으로 보내는 거 아니지 진짜 아 진짜 개오바다 진짜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어? 나 진짜 손 아프다 하지 마라 앞에 저 로버트 뭔데 저거 또 아 얼마를 받은 거야 어? 탱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보내주나? 위험용? 제발 그냥 보내줘 부탁할게 제발 탱크님 잘못했습니다 어? 그냥 보내주는데?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탱크님 알라라라라라라 슈퍼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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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나 진짜 저 앞에 로버트가 수상해 저게 문제야 뭔 짓거리 할지 모른단 말이야 어어 고개 왜 돌아가 왜 돌아가 어?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야 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빨간불일 때 어 눈치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초록불일 때 어? 아 아 이런 미친자 아하하하 아이 잠깐만 초록불일 때 움직여야되나? 어 뭐야 아 저거 뭐 뭐가 패턴이 있나봐 내가 봤을 땐 저거 빨간불일 때 움직이지 말고 지금 눈깔 돌아가잖아 어 저거 고개 돌렸을 때 그때 가야돼 어 일단 멈춰 일단 멈춰 어어 지금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 초록불일 때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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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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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움도 부서아아아아아악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발 눈덩 flash 눈덩이 던지는 거 아니지? 아니지 어? 어? 난 불LR gin 멈춰 멈춰 가만히 있어 고개 돌아가면 잃달달달달달달 holes 오 오 오 오 오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랑 무궁화 꽃을 피웠다를 하다니 오징어 게임 같은 놈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저기 앞에 꼬리는 좀 보이죠? 랄랄랄랄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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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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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오오오 이대로 날 그냥 보내줘 제발 부탁이야 저 앞에 뭔가 수상한 거 있는데? 저 물고기 뭐야 아 깜짝이야 왜 왜요 또? 에? 어 마술 보여주려고? 모자에서 지팡이를 턱 했더니 꽃이 나오고 어 예 감사합니다 아 쫙쫙쫙쫙쫙쫙 아 신기하다 쫙쫙쫙쫙쫙쫙쫙쫙 어? 어 물고기 어 물고기 또 나오고 와 신기하다 아 예 빨리 나가세요 빨리 아 뭐 또 보여주려고? 뭐뭐뭐뭐뭐 아이고 귀어라 자 이제 나가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 어? 아 빨리 나가아아아 아 저 너땐 안보이잖아 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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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술 신기했단 말이야 하지마 아 마술 잘하시네요 아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 왜 여기까지 마술 잘한다고 했잖아 아하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아 이걸 또 언제가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하나 이제? 아 그래서 여기 무궁화가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표지판에 아 그래서 이제 진짜 뭐 없겠지 제발 아 진짜 좀 하지 좀 마 제발 나 힘들어 진짜 나 지금 땀나고 미치겠네 와 이제 거의 다 왔다 어 나 진짜 얼마 안남았어 힘을 내자 3미터 2미터 1미터 어 됐어 왔어 아 뭐 없지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깼다 하하하하하하 하하 수고했다 나 자신 진짜 너무 힘들었어 손가락 쓰자 스토리 한번 볼까요 집에 왔나? 어? 집에 오니까 펭귄들이 많아 펭귄 집인가 봐 파티하고 있네 거북이가 문을 연아? 거북이가 왔네요 펭귄이 놀랐어 자기가 설치한 트랩 내가 다 뚫으니까 놀란 거야 지금 아아아 집 뒤집어지고 허허 뭐야 거북이한테 다 당한 거야? 왜 이래 이거 야 거북이는 위대하다 아 이게 끝이야? 아 아이클래스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슬로우 앤 스테디라는 스팀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와 진짜 중간에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다 깼네요 하실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스팀에다가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라는 스팀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